너 퇴사 하지마! 이 회사의 모든 내가 뼈까지 씹어먹겠다! 모든 위기와 기회는 사람이 갖다주더라고요 21년을 다녔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해요 오래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울 게 없어지면 많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기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진짜 콜이 오더라고요 업무를 바꾸면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이 회사의 모든 내가 뼈까지 씹어먹겠다! 사장이 하는 것 빼고 내가 다 해보겠다!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내일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에 다른 부서로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회사를 오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위기와 기회는 사람이 갖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큰 위기가 있었어요 생산 플래너 일을 했었는데 새벽에 출근했는데 사내 메신저가 막 2, 30개가 온 거예요 영업에서도 오고 개발에서도 오고 저는 하난데 저를 상대하는 사람도 막 수수십 명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 모든 걸 접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무단 이탈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너 힘들었어? 너 그러면 안 돼?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서장이 덕기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말고 너무 과하게 위로도 하지 마라 그냥 걔 인생에서 그 한 부분은 없는 것처럼 우리 대해주자 그때 저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위로가 되겠구나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주변 동료들이 저를 위기에서 끌어내주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의 배려로 그 마음으로 제가 21년 다닐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 뒀으면 나쁜 길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 결 자체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21년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뀐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직장 다니던 20년 전만 해도 조직도 군대문화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퇴사하지 마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고민했냐면 아 직장을 다녀야지 말아야지 고민한 게 아니고 아 어떻게 저분을 설득해서 퇴사를 하지? 지금 생각하면 되게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 생각으로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 다녔던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닐지는 정말 최종 얘기인 거고 그 어? 아니야? 아니야? 어쩜 왜 이리 나면은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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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을 주로 감사합니다.